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가장 큰 폐해는 환자들이 지금 일선에서 가장 처음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의 수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지금은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바로 환자의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때문에 눈부실 정도로 평균 수명이 늘어온 겁니다. 영하 사용률 사망률도 낮았고 지금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현장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공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의대 교수분들의 피로도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초과 여러분들 근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울 아산병원은 전면 휴진하는 것 대신에 진로를 재조정하겠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중증 응급환자 수술 제외한 것은 대부분 다 무리한 범위 내에서 저는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체력의 한계나 이런 걸 봐가지고 절대 과속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본인의 목숨을 여러분들 날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전면 휴진 대신에 경증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보내고 단순 추적환자의 진로를 제안하는 자율적 진로 재정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만 보겠다는 겁니다. 올 2월 달에 전공이 병원 이타리아에 남은 의료진이 경증환자를 계속 진로한다면 중증환자 진로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무기한 휴진 대신에 진로 재조정으로 대차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이제 현대 서울 아산병원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지금 생각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의료현장이 나옵니다. 수술이 지난주 대비해서 29%가 줄어들었고 외래 진로는 17.2%가 줄어들었고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의 경우에 2021년도 서울 아산병원에서 3,200명을 진로했는데 올 상반기는 1,100명이니까 1,600명에서 1,100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다른 중증 질환들도 마찬가지다. 수술이 현장에 줄어든 겁니다. 한 20% 정도. 이대로 가면 사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의사에게 무엇보다 사망률 상승을 막아야 될 의무화 책임이 있어 불가피하게 중증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수술 건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수술 건수가. 이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산병원의 여러분들 흉부외과의 최 부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담당하는 폐암 수술이 절반으로 줄어뜨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만 건 정도를 처리하네요. 보시게 되면 2016년부터 수술 건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외과 수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약간 주춤한 데를 빼고는 대부분 보시게 되면 2016년에 6만 3천 건에서 2023년에 7만 건 정도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고령화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런 암질환이라든지 심혈관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았냐 그렇게 싶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분이 의료 분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견을 남기셨는데 1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전공위가 네 분이고 전임위가 한 분이고 교수가 다섯 분 이런 게 대학병원 의사들의 구성비입니다. 전공위들은 근무 시간에 주당 100시간, 기본시간 80시간, 교육목적 추가시간 8시간, 그 다음 막내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추가 근무 등 전임위랑 교수는 주당 50시간을 근무합니다. 근무 시간을 계산하면 주당 전공위가 400시간, 전임위가 교수들이 300시간, 700시간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400시간이 날아가고 300시간으로 지금 대학병원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술과 진료는 아무리 그분들이 체력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이번 의정충돌 이전에 비해 가지고 40에서 50% 정도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가면 대한민국의 대학병원들은 전부가 붕괴가 됩니다. 국립대의과대학들은 세금을 메꿔서 어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립대, 의대, 병원들은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공장 가동률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공장 가동률인데 한 기업의 공장 가동률 한 50% 정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6개월 1년 정도 가면 그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병원들인 겁니다. 천문학적으로 매일 병원마다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윤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법인체 수입이 급강했기 때문에 최수 진도율이 6월까지 한 50%가 진행돼야 되는데 대개 40%, 41% 정도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상당한 수십억 정도의 세금 수입이 지출에 비해서 펑크가 날 겁니다. 그럼 그것도 국채를 여러분들 발행하든 제가 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숨긴다 해가 숨길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여러분들 다른 자료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학병원들의 수술 가동률이 50% 정도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그만큼의 적자폭을 계속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메우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여러분들 재정이 좀 넉넉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하겠지만 수천억 수조원 정도를 어떻게 다 밀어주겠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 사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지도자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1차 효과 눈에 보이는 효과 2차 효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3차 효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 또 매달려 있는 제약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장비회사 의료 여러분들 소모품 회사들이 다 영향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면 서울 아산병원이 수술이 20%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는 수술이 20%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술 건수가 절반가량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절반가량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내 주요 병원들은 수술 약 50%가량 줄었습니다. 병원이 이런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50% 정도 줄어든 겁니다. 외래 진료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이 주일에 진로 중단을 실시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선 대형병원에서는 진로 연기와 수술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암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이 연기가 된다는 것은 생존 확률 자체가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관리나 윤 대통령께서는 저거나 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민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사태를 조기에 종식을 시켜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이 중증 환자들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중증 및 언급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술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들은 수술주의 운영을 축소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예정된 수술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수술 건수가 20% 감소 세브란스는 수술 건수가 50% 감소 삼성서울병규는 1일 평균 200에서 220건의 수술 가운데 약 30% 연기 서울 성모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20에서 30% 감토 기타 주요 대형병원들 수술을 30에서 50%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몇 달째 이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이거를 그냥 용인을 할 수 없는 거죠. 대부분의 대학병원 대형병원들은 30% 이상의 수술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일부 병원은 50%까지 수술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가장 지금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중증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기에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조기 수술이 들어가게 되면 생존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게 되면 즉시에 수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수술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현대서울 아산병원만 하더라도 1년에 한 7만 건 정도 수술이 있으면 3만 5천 건으로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술 한 건 한 건이 줄어드는 한 건 한 건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관찰자 입장에는 7만 건이 3만 5천 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최종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